홍성호 추리소설 비사감 하늘을 날다 형사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묻는다. 확실하죠? 네 라는 대답이 목구멍에 걸려 올라오질 않는다. 형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형사의 하얀색 스웨터가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얼굴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와중에도 문자 수신 진동이 울린다. 철부지 남친이다. 중요한 순간인데 집중할 수가 없다. 대답을 해야 한다. 지금. 네. 맞아요.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 내 대답을 적었나 보다. 그러니까 10일 밤 10시경에 나가서 11일 정오를 조금 지나 들어왔다는 거죠? 방금 물었던 걸 또 묻는다. 이 아저씨는 패션 감각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영 꽝이다.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날카로운 형사와는 거리가 먼 남자다. 그래도 대답해야 한다. 네. 나도 성격 있는 여자다. 군더더기 없이 짧게 대답했다. 멋없고 무디고 기억력 없는 형사에 대한 소심한 반발이다. 그럼 죽은 이경진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정확히 몇 시입니까? 대량 말고 정확히. 정확한 시간은 물론 알고 있다. 그 시간이 작전 개시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말해주면 안 될 것 같다.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내 본능이 그렇게 시키고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였던 것 같아요. 형사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당연하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묻고 대답했던 내용이니 더 적을 게 없으리라. 권아람 씨. 이경진 씨 방에서 권아람 씨 지문이 찍힌 음료수병이 발견됐어요. 더군다나 병에 남은 음료수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고. 이 물음에는 바로 대답해야 할 것 같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음료수를 건네준 건 맞아요. 그런데 수면제는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전 사감 언니가 자살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사의 거칠고 까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살이요? 우린 자살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내 얼굴도 일그러졌다. 거울을 본 건 아니지만 분명 얼굴 근육이 평소와는 다르게 수축하는 걸 느꼈다. 일그러진 얼굴을 형사가 볼까 봐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발을 꼬고 무릎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 심장은 바짝 오그라들어 있었다. 키보드 위에 올린 형사의 두툼한 손이 내 심장을 마구 쥐어짜는 것 같았다. 형사의 마지막 말이 내 심장을 떠나지 않는다. 우린 자살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자살이 아니라면 누가 살해라도 한 거란 말인가? 비사감 아니 경진언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물론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좋게 말하는 건 아니다. 언니를 아는 사람이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모범적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걸맞은 자리가 있는 법. 언니는 우리 기숙사의 사감으로서는 낙제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언니는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원래 대학원생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지만 기숙사 사감을 무보수로 하는 대가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언니의 별명은 원래 알바생이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고 있어 붙은 별명이다. 대학원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면 후배의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꼴이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언니를 좋지 않게 바라봤다. 한때는 지도교수님이 힘을 써주어서 기숙사 이용의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과 별명이 입에 올려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언니는 오로지 자신의 방식대로 기숙사를 통제해 나갔다. 2인 1실의 각방이야 사감도 어쩔 수 없는 개인 공간이라 손길이 미치지 못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인 휴게실과 컴퓨터실은 항상 언니의 잔소리가 따라다녔다. 언니는 휴게실에 민소매와 핫팬츠 차림으로 드나드는 것과 소파에 모로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걸 제일 싫어했다. 그렇게 누워있으면 팬티가 보인다는 등 모로 누워 과자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등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에 떨어진다는 등 후배들에 대한 잔소리가 끝이 없었다. 심지어는 TV 채널도 간섭했는데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먹고 노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아주 질색을 했다. 언니가 휴게실에 들어오면 채널은 언제나 다큐멘터리 채널로 고정됐다. 그러다가 당찬 1학년이 언니에게 기숙사에서 옷 입는 거나 쉬고 있는 자세 가지고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며 대든 적이 있었다. 기숙사는 각자의 집이나 마찬가지고 집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히 쉬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어린 후배의 예상치 못한 항의에 당황할 만도 했는데 언니는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그 후배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날 언니 방에서 후배가 나오길 기다리던 친구들은 결국 후배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언니 방에 들어간 그 후배는 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장장 3시간 동안 기숙사 운영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규칙을 꺼내놓고 왜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를 학교 내력과 설립 취지까지 들먹이면서 누가 잘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따졌다고 한다. 당찬 1학년 후배는 처음엔 언니의 말에 꼬박꼬박 대거리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언니의 눈과 카랑카랑이 지는 목소리에 기가 질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언니의 방을 나왔다고 한다. 물론 앞으로는 사감의 기숙사 운영 방침을 잘 따르겠다는 다짐도 한 후였다. 언니는 현진건의 소설 기타감과 러브레터에 나오는 B여사처럼 40에 가까운 노처녀도 아닌 30대 초반이었고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어진 이마 대신 숱이 많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겐 딱 소설 속 히스테리의 비사감이었다. 그 사건 이후 언니는 알바생에서 비사감이 되었다. 그런 비사감이 죽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언니 옆에는 타담한 번개탄과 연탄이 발견됐다. 그런데 경찰은 나를 의심한다. 맞다. 수면제를 먹인 건 나다. 그게 가능할까? 투명한 피부에 윤지영이 나를 힐끗 바라봤다. 불가능할 건 뭐야? 덕분에 잠을 푹 자는 거지. 평소에 우리를 건사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내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고? 윤지영이 미니 스커트에 붙은 보풀하기를 떼어내며 말했다. 평소 스커트에 보풀이 일어나거나 뭐가 묻는 걸 몹시 싫어해서 얼굴에는 벌써 짜증이 묻어났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한과목 시험만 보면 이번 학기도 끝인데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화끈하게 한 번 놀아봐야지. 발상이 재밌네. 비형 성격의 전형이자 나와 함께 미스터리 동아리 활동을 하는 김수연이 읽고 있던 추리소설을 내려놓으며 내 말에 지원사격을 했다. 약은 어디서 구하게? 정은정이 네일아트가 도드라지는 손톱을 다듬으며 나를 바라봤다. 작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가 남은 게 있어. 하루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양이야.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저번 달에 남친이랑 싸우고 쫑나서 줄곧 여기 콕 틀어박혀 있느라 심심했는데 정말 괜찮은 생각이다. 살짝 콧소리를 섞은 정은정이 손을 맞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다. 김수연아 네 계획대로라면 잘 될 것 같아. 은정이도 저렇게 바랐는데 한번 해보자. 난 완전 동의 김수연이 말했다. 오케이 오케이 수연이 너도 그렇지? 그래 우리 어저씨가 한번 놀아보자고 정은정이 옆에 앉은 김수연의 손을 잡고 또다시 콧소리를 냈다. 나는 윤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영 너도 좋은 거지? 너도 짧지만 기숙사 생활이 올해까지잖아. 혹시 비사감하고 잘 안다고 빼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윤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살짝 지나갔다. 난 언니한테 어떻게 수면제를 먹을까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네가 계획을 잘 짠다면 나도 반대할 건 없지? 나는 세 명을 둘러보고 말했다. 그럼 내 계획대로 비사감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이 기숙사를 탈출하는 거야. 알았지? 사건을 모해한 그날의 기억을 있는대로 머리에서 짜냈다.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후회라는 건 이럴 때 써먹는 단어인가 보다. 전신 거울에 비친 나를 봤다. 어깨선을 살짝 지나쳐서 멈춘 볼륨감 있는 웨이브머리 탱글탱글한 피부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인 길고 탄력 있는 다리 거울 속에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비쳤다. 굴비를 엮은 듯 포승줄에 꿰어 줄줄이 지나가던 수감자들 포승줄엔 하늘색과 황토색 수의를 입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앞과 뒤 그리고 옆에서는 교도관들이 삼엄한 눈초리로 걸음을 같이 했다. 한누리의 남자 수감자들이 지나가자 잠시 후 여자 수감자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푹 숙인 고개와 50대 아저씨들이 입을 듯한 통넓은 수의 미국 드라마에서 본 오렌지색 수의랑은 차원이 다르게 후줄근했다. 중학교 때 법원 견학의 기억이 왜 돌아왔는지 바로 이유를 알아찼다.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기억 속의 수의를 내가 입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대로라면 난 수의가 싫다. 내 다리는 터질 듯이 죄는 스키니진이 어울리지 이상한 색깔의 펑퍼지만 그따위 바지는 전혀 어울리질 않는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검고 거친 그 얼굴의 형사다. 우린 자살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형사의 한쪽 눈썹이 또다시 올라갔다. 권아람 씨의 지문이 찍힌 음료수병은 그렇다 치고 연기가 빠지지 않게 방문 틈에 붙여든 청테이프에 죽은 이경진 씨 지문 대신 장갑 이경진 씨는 이상하지 않아요? 형사의 눈썹이 원위치로 돌아가자 입꼬리가 씩 올라가면서 비웃음이 흐른다. 이경진 씨가 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죽었죠. 그런데 키보드랑 마우스에도 장갑 이경진 씨는 발견됐어요. 방 안에서 장갑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죽음을 목전에 둔 더군다나 자살을 할 사람이 장갑을 끼고 문틈을 테이프로 발랐을까요? 키보드랑 마우스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비사감은 살해된 게 맞다. 형사의 말은 논리적이다. 실행 전날 티비앞 소파에 앉아 김수현과 정은정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수현은 살짝 상기돼 있었고 정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뭐야? 나는 둘 사이에 앉으며 정은정의 스마트폰을 봤다. 이거 봐. 이게 탤런트 A양 섹스 비디오라네.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희미한 얼굴에 남녀 한 쌍이 이상한 자세로 뒤엉켜 서로 자극하고 있었다. 아흐 이게 뭐야 치워라 치워. 이거 지영이가 자기 남친이 보내준 걸 우리한테도 보내준 거야. 지금 남친이 아마 IT 쪽에서 일할걸? 그래서 우리보다 이런 게 빠른 것 같아. 정은정이 동영상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이런 동영상은 싫어하지만 남들이 다 본 걸 나만 안 봤다고 하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나한테도 보내줘. 김수연이 나를 바라보며 기득거렸다. 그냥 은정이 폰으로 봐. 이건 스마트폰 이어야 가능해. 넌 스마트폰 아니잖아. 나는 김수연에게 바짝 붙어서 폰 속 두 남녀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봤다. 뭐해? 고개를 들었다. 윤지영이 휴게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영이 너도 양반은 못 되겠다. 김수연이 빙글거리며 윤지영에게 자리를 비켜줬다. 앉아. 지금 네가 보내준 A양 동영상 보고 있었어. 윤지영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좀 그렇지 A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이런 동영상이 하도 많아서 이젠 가식거리도 안 되는 것 같아. 괜히 보내줬나? 내 이미지가 이런 거 아닌데. 맞아. 네 이미지가 이런 동영상 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지. 정은정이 인정하는 건지 비아냥 거림인지 모를 어중간한 억양으로 윤지영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날이다. 즉 내일의 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날 주의를 환기했다. 내가 엊그제 말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내일 계획을 상세히 말해줄게. 잘 들어. 셋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9시에 내가 비사감의 방으로 찾아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뚜껑을 따서 건넨다. 나도 같은 음료수를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마신다. 음료수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분 후쯤 우리 중 하나가 전화를 해주면 통화를 핑계로 방에서 나온다. 그러고는 비사감의 몸에 약기운이 퍼지길 기다렸다가 10시쯤 기숙사에서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파티 장소인 호텔로 직행한다. 그 다음은 광란의 파티 만약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이 나면 그 호텔 지하의 유명 클럽에서 춤과 부킹으로 흥을 달랜다. 새벽 4시나 5시쯤 클럽이 문을 닫으면 다시 호텔로 올라가 잠을 자고 체크업 시간에 맞춰 호텔을 나와서 유유희 기숙사로 돌아온다. 정말 간단한 계획이지만 임팩트 있다. 수면자만 먹으면 끝인 거네. 난 좀 복잡한 계획을 원했는데 아쉽지만 일단은 만족. 김수연은 요란한 웃음과 함께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흥이 나건 안 나건 나이트는 꼭 가야해. 파티에 나이트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니? 정은정이 톡 끼어들었다. 난 나이트 안 가면 이번 계획에서 빠질 거야. 입을 가리고 웃는 정은정의 손톱 색깔이 바뀌었다. 며칠 사이 네일 아트 쇼크를 또 들렀나 보다. 걱정하지 마. 남친이 호텔 파티룸 예약해 주면서 나이트도 예약해 놨어. 비싼 룸으로 말이야. 윤지영이 정은정에게 윙크하며 배시시 웃었다. 넌 참 복도 많아. 남자친구가 철마다 명품을 사다 바치질 않나. 요렇게 필요할 때마다 최상급으로 준비를 척척 해주니 어휴 복 받은 기지배. 정은정이 윤지영의 새로 산 구찌 숄더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빠는 젊었을 때 돈 안 벌고 뭐 하셨는지 몰라. 지영이 주위에 빵빵한 남자만 꼬이는 건 지영이가 잘나서 가. 아니 대학생이 BMW를 끌고 다니면 남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깐 김수연이 한마디 거들었다. 여자들의 얘기가 항상 그렇지만 또 삼천포로 빠질 기세였다. 여하튼 내일 계획은 내가 말한 대로야. 복장은 나이트까지 고려해서 간지나게 입고 오시고 알았지?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이틀이 지났다.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모두 조사를 받았다. 물론 내가 수면제를 탔다는 건 함구했다. 마지막 조사 후 기숙사에 있는 게 꺼림칙 해서 대전에 있는 우리 집에 내려와 있었다.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심란해졌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나에게 엄마가 자꾸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 표정을 관리하느라 힘들었다. 매시간 울리는 남친의 문자 수신 진동도 지겨웠다. 아무래도 사건 현장인 기숙사로 가는 게 더 낫겠단 생각이 들었다. 조만간에 연락을 주면 바로 출석 해야 한다는 위협적인 형사의 말이 장난은 아닐 거다. 불씨에 걸려온 형사의 전화를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받는 것도 문제 중 하나였다. 모든 문제는 기숙사에서 일어났으니 해결도 기숙사에서 해야 할 것 같다. 사건 당일 밤 9시 웬일 성의 없이 뒤로 머리를 동여맨 민낯 채 언니가 방문을 열었다. 뭐 좀 말씀드리려고요. 들어가도 되죠? 어어 들어와 불씨의 방문에 약간 당황한 눈치였다. 이 방을 자진해서 찾아오는 학생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비사감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한 학생은 내가 처음일 터였다. 난 계획한 대로 기숙사가 추운 것 같다며 난방을 올려달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레 음료수를 건넸다. 비사감은 아무 의심 없이 음료수를 마셨다. 난방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요란스레 울렸다. 들어온 지 10분이 지났다는 신호였다. 약속된 전화를 받은 나는 이따 다시 온다며 휴대전화를 들고 방을 나왔다. 휴게실로 갔다. 김수현이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나를 향해 흔들었다. 나도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방에서 한창 화장과 몸치장을 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김수현에게 30분 후에 휴게실에서 보자고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약속대로 9시 40분에 모두 모였다. 정은정과 윤지영은 미니스커트에 재킷을 걸쳤고 김수현은 레깅스와 부츠에 길게 떨어지는 스웨터를 입었다. 모두 한껏 멋을 부렸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이 배어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선두로 현관 바로 옆 비사감의 방을 지나칠 때는 긴장이 최고조가 됐다.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다. 한 사람이 모자랐다. 곧 현관 옆 비사감의 방문이 열렸다. 윤지영이 방 안에서 살짝 머리만 내밀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린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윤지영의 손짓을 따라 비사감의 방으로 들어갔다. 윤지영은 웃음을 참으며 손가락으로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비사감을 가리키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비사감을 보고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킥킥거렸다. 비사감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사감이 잠든 걸 확인한 우리는 여유있게 다시 현관문을 열고 윤지영의 BMW에 탔다. 차 안은 왁자짓거렸다. 정신을 잃은 비사감의 모습에 모두 통쾌했다. 넌 무슨 용기로 문을 열었어? 김수현이 운전하고 있는 윤지영에게 물었다. 응, 비사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나 찍고 싶었어. 4명의 웃음이 차에 가득 찼다. 차는 20분 만에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다. 프런트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열쇠를 받았다. 프런트에 걸린 큰 시계를 보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예약한 객실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복충형 파티룸이었다. 객실 아래층은 바닥과 벽이 온통 대리석으로 마감돼 있었고 소파와 식탁은 한쪽 벽면에 설치된 커다란 TV 쪽으로 향해 있었다. TV 옆에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걸로 보아 이 객실은 방음장치도 잘 돼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음료수와 술이 가득 찬 냉장고와 창가 쪽을 향한 고급스러운 월풀 그리고 위층의 깔끔한 침실은 내가 여태 다녀본 어느 펜션이나 콘도보다 고급스러웠다. 역시 윤지영은 노는 물이 달랐다. 나처럼 김수연과 정은정이 놀라는 사이에 윤지영은 벌써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쳐놓고 스커트에 뭐가 묻기라도 했는지 손으로 털면서 우리를 바라봤다. 오늘 마음껏 놀아보자. 몰래 나오니깐 덩분되는 것 같아. 술도 내가 가져왔으니까 안주만 룸서비스를 부르면 될 거야. 윤지영이 차에서 가져온 쇼핑백을 소파 앞 테이블을 위에 올려놓았다. 이야 좋다! 한쪽에서 물소리가 났다. 김수연이 월풀에 벌써부터 물을 채우고 있었다. 난 야경과 함께 술을 마시며 월풀에 몸을 담기는 게 소원이었어. 여기 남자만 하나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프런트에서 전화가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역시 방음이 잘 돼 있는 것 같았다. 넷이 돌아가며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아무 항의가 없었다.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안주들은 벌써 식었고 언더록 잔과 스트레이트 잔이 녹차 캔, 우롱차 캔, 양주병과 함께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양주도 고급에 속한다는 꼬냑과 글랜피딕 30년 산이었다. 좋은 술이라 그런지 스트레이트 잔으로 한 번에 들이켜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아주 부드러웠다. 몇 잔째인지 세는 건 벌써 그만뒀다. 정은정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넷이 모두 식탁에 모였다. 원샷을 외치며 네 명이 잔을 부딪혔다. 경쾌한 소리가 방안을 스쳤다. 동시에 모두 양주를 목에 털어넣었다. 에헤 난 또 월풀에 들어갈 거야. 김수연은 이미 물에 푹 젖은 가운을 추스르며 월풀에 들어갔다. 들어왔을 때 한 말처럼 정말 야경을 즐기며 월풀을 해보고 싶었나 보다. 노래 한 번에 양주를 서너 잔씩 마시고 월풀에 들어가는 걸 반복했다. 김수연이 월풀에 들어가더니 추슬렀던 가운을 풀고 속옷만 입은 채 물에 몸을 담갔다. 여자끼리라고는 하지만 평소 화끈한 성격만큼이나 거리낌 없는 행동이었다. 어? 벌써 2시 반이네. 윤지영이 스마트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다. 나이트룸 예약한 시간이 지났네. 예약 확인 전화해야겠다. 아람? 폰? 내 폰이 배터리가 달랑달랑해서. 나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진 숄더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윤지영에게 건넸다. 윤지영은 전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갔다. 정은정도 자신의 숄더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벌써 2시 반이라니. 나이트 빨리 가야겠다. 몇 시간 못 놀겠는데? 정은정이 시간을 확인하고 코를 찡긋거렸다. 윤지영이 확인 전화를 하는 동안 나와 정은정은 스트레이트로 한 잔 더 마셨다. 한 잔 더 하자고 불렀지만 김수연은 월풀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곧 윤지영이 돌아왔다. 우리 지금 바로 가야겠다. 1시쯤 간다고 예약했거든. 근데 너무 늦어버렸네. 손님 많은 주말에 그러면 안 된다고 엄청 욕먹었어. 우리는 화장을 확인하고 재킷을 걸쳤다. 김수연이 문제였다. 술을 너무 마셨는지 그만 월풀에서 잠들어버렸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어깨를 흔들어봤지만 일어날 기색이 없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김수연을 물에서 꺼내 타워를 깐 소파에 누인 후 대충 이불만 덮어주고 객실을 나왔다. 한 명이 주로 아쉬웠지만 색다른 놀이공간인 클럽을 간다고 생각하니? 객실에서 잠든 김수연쯤은 금방 잊을 수 있었다. 다시 들뜬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렸다. 우린 윤지영이 안내하는 대로 주차장 쪽 후문으로 호텔을 나섰다. 주차장을 돌아 다다른 나이트클럽은 호텔 정문에서 불과 20여 미터 옆에 있었다. 클럽 입구에 들어서 몇 계단을 내려가자 육증한 베이스음이 온몸에 스며들며 요동쳤다.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향했다. 룸으로 향하면서 홀과 스테이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새벽 3시 가까운 시간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니. 우리야 어쩌다 오는 사람들이지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춤추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통로에도 룸에도 웨이터에게 이끌려 다니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그런 생각도 잠깐 스테이지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 좋은 룸에 적응하기도 전에 우리 역시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었다. 정은정, 윤지영, 나 모두 똑같은 신세였다. 스테이지는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의사라고 주장하는 눈풀린 남자 음반 프로듀서라고 주장하는 염소수염의 남자 펀드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말쑥한 수트 차림의 남자를 만났다. 그 외에도 많은 남자와 부킹을 했지만 목적은 하나였다. 술과 시치, 혀로 여자를 꼬셔보려는 개수작 난 남자들의 수작에 슬슬 화가 나고 있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프로 스노우보더라는 남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윤지영이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도 이때다 하고 아쉬운 눈빛의 프로 스노우보더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뒤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정은정이 있는 방도 수소문에서 같은 방식으로 데리고 나왔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셋은 따라 들어온 웨이터에게 이젠 부킹은 안 하겠다고 말하고 방문을 걸어잠갔다. 윤지영은 나보다 더 화가 나있었다. 마지막에 부킹한 놈이 몸을 더듬으려고 했단다. 반면에 정은정은 좀 아쉬운 눈치였다. 부킹 상대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흥 도들려고 내려왔는데 기분만 상했네. 윤지영이 양주를 따라 스트레이트 잔으로 훌쩍 마셨다. 너희도 춤은 안 추고 계속 부킹만 한 거지? 응응. 나랑 정은정이 동시에 대답했다. 아름아, 몇 시? 나는 내 스킨이 진 뒷주머니에 꽂힌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휴대전화 상단에는 메시지 수신 표시가 있었다. 보나마나, 남친이다. 나이트에서 논다는 말을 괜히 한 것 같다. 매시간 문자를 보낼 거라더니 헛말이 아니었다. 새벽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휴, 다수 씨가 넘었어. 그래? 윤지영이 잔의 양주를 한 잔씩 따라 돌렸다. 응, 스테이지 나가긴 글럽고 여기 있는 술이랑 안주나 먹고 나가자. 아마 나이트가 좀 있으면 끝날 거야. 윤지영이 잔을 들자 나와 정은정도 잔을 들어 건배했다. 들이켄 양주가 썼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객실에서 먹던 양주보다 싼 것이라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나와 똑같았는지 정은정이 술이 반이나 남은 스트레이트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어휴, 써! 윤지영이 정은정을 보고 씩 웃는다. 여기 차려진 게 방값 포함해서 50만 원이 넘어. 아깝긴 하지만 다 남기고 가야겠다. 다들 부킹 돌면서 술 좀 한 것 같은데. 윤지영 말이 맞다. 부킹을 돌면서 늑대들이 주는 술을 한 잔씩 받아 먹었더니 속이 부글거렸다. 오늘의 양주는 원없이 마신 것 같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올라가자! 윤지영이 백을 챙기며 말했다.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으로 가득 찬 스테이지를 뒤로 하고 나이트클럽을 나왔다. 윤지영이 안내하는 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와 객실로 올라갔다. 객실로 돌아와서 그간 왔던 문자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봤다. 아, 새벽 5시 30분. 나이트클럽의 소음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조용한 객실이 오히려 어색했다. 소파에 눕혔던 김수연은 자리를 옮겨 위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우리는 체크아웃하는 11시까지 푹 자고 나가기로 했다. 화장도 안 지우고 소파에 눕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겼다. 프런트 뒤에 걸린 큰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체크아웃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나왔다. 다들 속이 안 좋은 얼굴이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마신 양주 때문이다. 우리는 호텔을 나와 호텔 부근 프랑스 식당에서 양파 수프로 해장을 했다. 양파 수프가 해장이 되겠느냐 하는 우리의 우려는 수프를 두어 숟가락 떠먹자마자 탄성으로 바뀌었다. 역시 윤지영은 럭셔리한 친구다. 이렇게 우아하게 양식당에서 해장까지 할 수 있다니. 우리의 깜짝 탈출 대작전은 마무리까지 멋졌다. 차를 타고 20분. 양파 수프의 맛이 아직 입속에서 맴돌고 있을 때였다. 기숙사 현관 앞에 세워진 경찰차. 정복을 입은 경찰. 과학수사라는 조끼를 입은 남자들과 현관을 부산이 드나드는 우락부락한 정체불명의 남자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난 방금 맛있게 먹은 수프가 역류하는 걸 느꼈다. 비사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이건 여자의 육감이다. 눈을 떠보니 방안이 모두 어둠이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휴대전화를 켰다. 자정이 넘었다. 기숙사에 와서 사건 당일의 기억을 하나씩 뜯어보다 잠이 들었다. 꿈인지 기억인지 모를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기억이든 꿈이든 공통점이 있다. 우리 중 수면제에 취해 있는 비사관 방을 찾아가 연탄불을 피울만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없다.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호텔에서의 파티. 그것이 우리의 공통 알리바이다. 우두커니 앉아만 있는 건 넉넉히 망나니의 칼날이 목을 파고 뜨는 걸 기다리는 사형수와 다를 바 없다. 자칫 살인범으로 몰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서랍에서 장갑을 꺼냈다. 이 시간에 비사감의 방을 어슬렁거릴 사람은 없을 거다. 예상대로 현관 앞 비사관 방 주변은 고요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문손잡이를 돌렸다. 아무 저항 없이 문이 열린다. 전등을 켰다. 하박 하는 소리와 함께 비사감의 방이 눈앞에 펼쳐졌다. 음료수를 전하러 왔을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아마도 경찰이 가져갔으리라. 방문을 살폈다. 형사의 말에 의하면 청테이프로 문틈을 막은 상태였다고 했다. 베이지색 문을 자세히 보니 거뭇한 붓질 자국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짐은 채취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것이다. 뒤를 돌아 반대편에 있는 창문도 살폈다. 하얀색 창틀과 창문에도 어김없이 붓질 흔적이 있다. 형사가 창문에 청테이프가 발라져 있었다는 말을 안 한 걸로 봐서는 창문을 청테이프로 막은 것 같지는 않다. 이중창이므로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걸 확인하고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창틀의 기대에 바깥을 살폈다. 창문은 지면과 7,80cm 정도의 높이였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다.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봤다. 순간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나를 보고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거리는 불과 15미터 정도. 남자는 내 눈길을 피하더니 황급히 담뱃불을 끄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아무래도 수상하다. 기숙사 맞은편 아파트는 최근에 완공된 5층짜리 아파트다. 공사 당시부터 기숙사와 근접한 거리 때문에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게 예상됐다. 학생들이 아파트 입주 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에선 방마다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고는 감감무소식이다. 아예 건물 전체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학생들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의 조망권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수상한 남자가 들어간 베란다를 오른쪽부터 세워나갔다. 하나, 둘, 셋, 넷, 304호였다. 다시 한 번 그 남자가 사라진 호수를 확인하고 창문을 닫았다. 창문을 닫자 비사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고 항상 잠금거리를 걸도록 해. 틈만 나면 지겹게 해대던 비사감의 주의사항.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부터 새롭게 추가된 잔소리였다. 이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구나. 하마터면 창문 잠금고리를 걸어 잠글 뻔했다. 사건 현장은 그대로 보전하는 게 철칙 아니던가? 소설에서 숱하게 봐왔던 규칙이다. 나는 창문 잠금고리에서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살펴보기로 했다. 떨어진 머리카락이라도 찾으려고 쪼그리고 앉았다. 앉았을 때 뒷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다. 돋보기였다. 챙겨온 걸 깜빡했다. 돋보기를 꺼내 세평이 채 안 되는 작은 방을 샅샅이 조사했다. 30분이나 지났을까? 손에 쥔 결과는 없었다. 아마도 경찰이 다 수거해 갔으리라. 맞은편 아파트 304호 남자와 눈이 마주친 것 외에는 아무 성과도 없었다. 허탈감과 함께 조바심이 찾아왔다. 실망을 안고 문 손잡이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문 손잡이가 저절로 돌아갔다. 동시에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왔다. 김수연이었다. 어? 권하람! 이 방에 웬일이야? 김수연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손에 멈췄다. 장갑을 끼고 있는 손. 아, 방 안을 한번 둘러보려고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있을까 해서. 난 왼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를 김수연에게 흔들어 보였다. 음, 그랬구나. 김수연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넌 웬일? 지나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서 한번 들어와봤어. 그랬구나.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김수연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내 방 앞에 다다랐을 때 김수연에게 인사를 했다. 잘 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진언니 일은 잘 해결될 거야. 김수연은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방을 향해 발을 떼며 고개만 끄덕였다. 아람아, 넌 아니지? 김수연이 몸을 돌려 내 눈을 바라봤다. 응? 아, 당혹스러웠다. 설마 그럴 리가. 장난스럽게 말은 했지만 울컥하는 기분을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형사뿐 아니라 친구마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수연이 날 의심할지 몰랐다. 미스터리 동호회 활동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버젓이 알리바이가 있는 날 의심하다니. 담배를 물고 있던 남자. 그 시간에 왜 우리 기숙사를 살피고 있었을까? 게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자 피우던 담배를 끄고 한급히 사라졌다. 속옷 차림의 여대생을 몰래 훔쳐보는 게 그 남자의 취미였을까? 아니면 늦은 시간 담배 한 개 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베란다로 나온 골초일까? 그렇다면 날 보고 한급히 사라질 이유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걸까? 머릿속은 점점 뒤죽박죽 되어간다. 왜 하필 김수연이 그 시간에 그 방을 지나쳤을까? 김수연은 분명히 알 것이다. 범인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는다는 속설을. 늦은 밤 사건 현장에서 장갑과 돋보기를 들고 있는 나를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방금 헤어질 때 나에게 다짐을 받듯이 물었던 한마디. 넌 아니지? 이 한마디가 날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너 맞지? 라고 물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눈을 감고 김수연의 마지막 물음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리고 후회했다. 내가 왜 내려갔을까?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누워놔 있을걸. 그렇게 자책을 하다보니 이상한 의문이 하나 생겼다. 김수연은 그 시간에 왜 비사감의 방 근처에 왔을까? 비사감의 방은 현관 옆이다. 현관을 나설 일이 아니면 그 방을 지나칠 일이 없다. 그 시간에 밖에 나갈 일은 없을 테고 밖에 나갈 복장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휴게실과 컴퓨터실은 현관 반대편 복도 끝에 있다. 계단은 건물 중앙에 있으므로 휴게실과 컴퓨터실에 가기 위해서 비사감의 방을 지나칠 일도 없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강력한 충격이 머리를 파고들었다. 아, 그날 우리 중 알리바이가 없었던 사람이 있다. 그건 김수연. 우리가 나이트클럽으로 향한 새벽 3시경부터 객실로 돌아온 시간인 5시 30분경까지 알리바이가 없다. 김수연은 우리가 소파에 눕혀놓고 나선 이후로 2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물론 술에 취해서 잠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겠지만 시간상으로는 차로 20분 거리의 기숙사에 가서 자살로 꾸민 후 다시 객실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의 일도 설명이 된다. 범죄 현장을 다시 찾은 범인은 내가 아니고 김수연이다. 심경에 변화라도 있는 겁니까? 인사도 생략하고 다짜고짜 내게 묻는다. 아직도 날 의심하고 있는 눈치였다. 나뿐 아니라 친구들도 다 조사해놓고 엄한 소리만 해댄다.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경찰서에 자진 출동한 사람을 상대로 말이다. 정말 반맛 없는 형사다. 난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유력한 범인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조사해서 잘 아시잖아요. 전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그리고 수면제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요. 수면제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뗐다. 그럼 뭐 때문에 직접 경찰서까지? 형사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미스터리 동호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자살이 아니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범인을 좀 잡아보려고요. 제가 결정적인 단서나 용의자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변덕스런 놈이다.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땐 언제고 웃기는 탐정클럽 같은 거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니고 추리소설도 읽고 토론도 하고 그래요. 탐정클럽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겠네요. 하하하하 재밌네 재밌어. 뭐가 그리 재밌는지 몸도 흐느적거린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한번 물어보시죠. 사망 추정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사가 오호하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캐비닛을 열었다. 곧바로 캐비닛에서 기록을 하나 꺼내 뒤적였다. 탐정클럽이라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사망 추정 시간도 체크하고 일단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에요. 신고가 9시경에 들어왔으니까 숨이 끊긴 직후 발견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조금만 일찍 발견됐어도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럼 방에 몇 시쯤 침입해서 연탄불을 피웠을까요? 왜요? 범인을 잡는 데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래요. 대략 새벽 1, 2시경에 연탄불을 피워놓은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노트북에 남겨둔 유서도 새벽 1시 30분경에 저장된 거니까 그 시간이 맞을 거예요. 형사의 얼굴에는 아직도 웃음이 남아있다. 그래도 비웃음은 아닌 듯했다. 그래서 범인은 누굽니까? 형사의 기습적인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아, 글쎄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리라는 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상이 빗나갔다. 김수연은 아니다. 김수연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호텔 객실에 있었다. 아니, 우린 모두 객실에 있었다. 벌집을 쑤셔놓고 나온 것 같아 사무실을 걸어 나오는 동안 뒤통수가 화끈거렸다. 형사가 뒤통수에 대고 인사를 했다. 권하람 씨, 단서나 용의자 찾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어, 그리고 형사가 마지막 단어에 힘을 줬다. 우린 아직 권하람 씨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밤 12시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있으려니 두려움이 엄습한다. 사람이 죽어나간 방 경진 언니가 누워있던 침대를 일부러 외면했다. 내가 준 약에 취해 연탄가스를 마시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서다. 내가 언니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음의 도화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내가 연결한 도화선에 누군가 불을 붙였다. 난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언니를 위해서 벌써 두 시간째 이러고 있다. 일종의 잠복이다. 아무래도 304호 남자가 수상적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잠시나마 의심했던 김수연이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생각난 게 304호 남자였다. 베란다 문이 열린다. 불이 반짝인다. 그 남자다. 이쪽을 바라본다. 불이 꺼져 있어 밖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반짝이는 담배불이 사라지고 라이터불과 함께 또 다른 불이 반짝인다. 이번엔 담배를 물고 난간에 기대 여유를 부린다. 줄 담배인 저 남자 시선은 여전히 이쪽이다. 세 번째 모습이었다. 12시에서 2시 사이 세 번이나 베란다로 나와 이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단순히 골초인가? 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기회에 남자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난 몸을 일으켜 전등 스위치를 켰다. 그러고는 재빨리 창문을 열고 머리와 몸통을 내밀었다. 남자 쪽을 쳐다보았다. 불이 아래로 떨어졌다. 남자가 담배를 놓치고 몸을 획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당황한 듯 보였다. 잠복? 네. 나이는 어떻게 돼요? 거실 불빛에 비친 실루엣으로 봤을 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완전 애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아저씨 머리도 아니었어요. 실루엣으로 연령대까지 파악했다. 대단한데? 오늘은 탐문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지. 나의 부탁을 받고 나온 형사가 뭐가 재밌는지 싱글벙글한다. 304호 남자를 만나서 직접 몇 가지를 묻고 싶었지만 경찰도 아니고 무섭기도 해서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벨을 눌렀다. 얇은 목소리와 함께 남자가 나왔다. 그 남자다. 형사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기숙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꺼냈다. 남자의 얼굴이 상기됐다. 형사는 기숙사를 바라보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해줬다. 어제 창가에 있던 학생이 이 사람이라며 소개까지 곁들여서 말이다. 남자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다. 기가 약한 남자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형사와 날 혼란에 빠뜨렸다. 30대 초반의 독신 회사원인 그 남자는 평소 담배를 즐겨 피웠다. 사건이 있던 날은 케이블 TV로 영화를 한편 보고 의뢰 그랬듯이 담배를 물고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맞은편 기숙사 1층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 이상한 차림의 여자를 봤다. 위는 재킷을 입고 아래는 팬티 스타킹만 신은 여자가 창문을 열고 그 창틀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별난 광경이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곧 여자는 창틀을 넘어갔고 방에 불이 켜진 후 블라인드가 내려졌다. 시간이 늦어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는 학생이겠거니 생각하고 거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팬티 스타킹이라는 묘한 차림새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블라인드가 내려진 불 켜진 방을 줄담배를 피우면서 관찰했다. 그렇게 20여 분이 흘렀을까? 방에 불이 꺼졌다. 창문이 열리고 팬티 스타킹 차림의 여자가 창틀을 타고 다시 나왔다. 자세히 보니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여자는 장갑을 벗어 숄더백에 넣고 스커트를 꺼내 입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밤중에 펼쳐진 묘한 광경이었다. 그 이후 남자는 또다시 그런 장면을 구경할까 싶어 그날과 비슷한 시간대에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며 그 여자가 나왔던 방 쪽을 살폈다고 했다. 형사는 심각한 얼굴이 돼서 급히 경찰서로 돌아갔다. 나도 기숙사로 돌아와 지금까지 알게 된 단서들과 기억을 조합해보려 노력했다. 재킷과 팬티 스타킹 차림의 범인은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했다. 범인은 방에 침입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비사감의 노트북에 유서를 작성하고 연탄불을 피워 자살로 위장했다. 기숙사 내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잠기지 않은 창문,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 방에 있는 노트북,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세 가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만 범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내부인조차도 알 수 없는 두 가지 변수가 있었다. 첫 번째는 비사감이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진 사실이다. 이건 우리 넷밖에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셋이 용의자다. 그 세 명의 용의자 중 304호 남자가 목격한 재킷과 팬티 스타킹 차림이 돌만한 사람은 정은정과 윤지영으로 압축된다.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둘의 차림새가 재킷의 미니스커트였으니까. 두 번째는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건 정은정과 윤지영도 알 수 없었던 변수다. 어떻게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변수는 용의자를 압축할 수 있는 변수였다. 하지만 두 번째에서 턱 막혀버렸다. 비사감이 수면제를 먹은 걸 아는 정은정과 윤지영 중 우연히 창문이 열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정해도 304호 남자가 범인을 목격한 시간인 1시 30분경에는 둘 다 호텔 객실에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의혹과 단서는 이 알리바이 하나로 쓸모가 없어진다. 그 시간에 호텔에서 기숙사로 자리를 이동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상과학 영화처럼 순간 이동을 하거나 타임머신을 이용하지 않으면 모를까. 아, 다시 원점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두통이 몰려왔다. 두통을 쫓기 위해 관자놀이를 눌렀다. 아주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큰 숨을 들이마시고 있을 때 부르르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전화. 남친이다. 요즘 나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 시간 안 되남? 이따 연락 줘. 하트하트. 머리가 다시 지끈거렸다. 평소에는 살갑다고 느꼈던 남자친구의 이 시도때도 없는 문자가 요즘엔 진심으로 지겨워졌다. 여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놀자고 칭얼대는 연하의 철부지. 이번 사건이 끝나면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 문자에 찍힌 시간을 확인했다. 두시. 벌써 점심이 지난 시간이다. 두통에 남자친구 문자로 인한 짜증과 배고픔까지. 몸과 마음이 피곤했다. 문자 보관함을 열었다. 오늘 남친이 보낸 문자를 좀 세워보려고. 허. 일곱. 눈 뜨고부터 한 시간에 하나씩 보낸 꼴이다. 잠깐. 남친의 문자를 세다 보니? 사건 당일 남친한테서 왔던 문자들이 생각났다. 귀찮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확인했던 문자. 새벽에 거의 매시간 받았던 문자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의아했던 문자 수신 시간. 타임머신? 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수연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래. 네 말대로 해보자. 사실 나도 타살로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경진언니 방에 나름대로 조사 좀 하려고 갔다가 널 만난 거고. 우린 곧장 이동통신회사 지점으로 향했다. 난 신분을 확인하고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 사용 내역을 발급받았다.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과 발급받은 문자 사용 내역을 확인한 나와 김수연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건 이동통신회사 지점에서 해줄 의무는 없는 일이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검사해 주기로 했다. 김수연의 스마트폰을 들고 남자 직원이 걸어왔다. 맞아요. 악성코드가 하나 심어져 있네요. 별건 아니고요. 아마 무료 앱이나 동영상 같은 걸 다운받다가 감염됐을 거예요. 스마트폰 시간을 변경시키는 악성코드였다. 특정 일자 자정이 되면 시간이 새벽 2시로 바뀌었다가 새벽 6시가 되면 원래 시간인 새벽 4시로 환원되는 단순한 악성코드라는 게 남자 직원의 설명이었다. 서머타임과 비슷한 원리였다. 특정 일자는 당연히 우리 파티가 있던 날이었다. 문자는 휴대전화 문자 보관함에 수신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는 게 정상인데 사건 당일 새벽 내 휴대전화로 들어온 남친의 문자는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새벽 5시 30분에 문자가 오고 다음 문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새벽 4시 30분에 수신됐다. 그때는 문자를 한꺼번에 확인하면 생기는 오류인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통신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밤 12시 반부터 새벽 4시 사이 수신된 문자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들의 수신 시간과 정확히 2시간의 시차가 있었다. 휴대전화가 2시간 느렸다. 통신사 직원은 통신사의 문자 사용 내역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런 시차가 있는 경우는 대개 휴대전화의 시간이 자동 설정이 아닌 사용자의 수동 설정 상태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음성 통화 목록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나이트클럽에 예약 확인 전화를 한다며 윤지영이 가져간 내 휴대전화로 아무 곳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왜 거짓으로 빌렸을까? 이유는 하나다. 휴대전화의 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내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니었기에 악성 코드를 심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척하며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시간을 되돌리기는 더 쉬웠을 거다. 나이트에서 객실로 올라와 잠에 푹 빠진 내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는 건 이 일도 아니었을 테니까. 하나를 깨달으니 모든 게 깨어졌다. 윤지영의 사건 당일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경진 언니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속임수. 뜬금없이 경진 언니의 방에 들어갔던 것부터 이상했다. 혹시 깨어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 창문의 잠금고리를 풀기 위해서였다. 그게 잠겨있으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 경진 언니를 조롱하는 척 사진을 찍자고 했다. 객실에 풀어놓은 고급 양주도 우리의 인지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림수였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비싼 양주라며 홀짝홀짝 마셔댔던 거다. 윤지영은 아마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딴 곳에 가 있을 때 자기 술을 버리거나 슬쩍 바꿔치기 했을 거다. 계획된 범행을 실행하려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게 필수였을 테니 말이다. 그날 우롱차 캔이 탁자에 여러 개 나뒹굴었던 기억도 새삼 떠오른다. 잔에 따르면 색깔이 비슷한 우롱차를 양주인 척하면서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보니 호텔 객실과 나이트에는 시계가 없었다. 우리가 시간을 인지할 방법은 오로지 각자의 전화뿐이었다. 그 앙큼한 계집애는 객실에서든 나이트에서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 시간을 확인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우린 아무 의심 없이 그 덫을 밟은 것이다. 나이트를 갈 때나 나이트에서 돌아올 때 가까운 정문을 통하지 않고 굳이 후문을 이용한 이유도 깨달았다. 호텔 로비 프런트에 걸린 큰 시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간단하면서도 치밀하게 조작한 시간을 우리가 착각하게 해놓고 나이트에서 부킹 때문에 이곳저곳 끌려다니고 있을 때 윤지영은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 재킷에 팬티 스타킹이라는 이상한 차림으로 창을 넘었다던 여자. 창을 넘는데 스커트가 불편하기도 했겠지만 스커트에 뭐가 묻는 꼴을 못 보는 특이한 성격의 그 여자. 스커트를 벗어 백에 넣고 창을 넘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영을 우리 셋은 한 카페로 불러냈다. 그리고 할 얘기를 했다. 우린 윤지영의 자백을 녹음해서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를 배신한 대가이다. 한숨을 쉬더니 윤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비서감을 죽였는지 너희처럼 평범하게 산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모를 거야. 난 정말 귀염 많이 받고 귀하게 자랐어. 다들 공주처럼 대해줬고 나도 내가 공주라고 알고 있었지. 우리 아빠 회사가 비록 지방에 있긴 하지만 꽤 잘나가는 회사였어. 우리 집은 흔히 말하는 지역 유지 집안이야. 우리 아빠 때부터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어. 그런데 망하는 건 하루아침이었어. 올 초에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이 풍지 박산이 났지. 부동산이야 남은 게 있지만 다 근저당 설정도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자리에 눕고 아빤 필리핀으로 나가셨어. 잘은 모르겠지만 세금 문제랑 비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도 받는 중이셨대. 일종의 해외 도피지. 등록금은 둘째치고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어. 혼자 사는 아파트 월세도 다 집에서 받은 거거든. 난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가. 너희처럼 전철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를 유지하잖아. 기름값, 보험료, 차 정비 정말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 이해 안 되지? 경진 언니 아빠는 우리 회사 수의 아저씨였어. 퇴직했지만 우리 회사 소식을 잘 알고 있었지. 그 덕에 경진 언니도 내가 어려운 처지라는 걸 뻔히 알았고 원래 경진 언니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야. 아니, 경진 언니 혼자 날 아는 거지. 내가 사장 딸이니까.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같은 학교였네. 아무튼 경진 언니는 내 사정을 알고 급한대로 등록금 빌려주고 기숙사 입시까지 시켜줬어. 대신 대가가 있었어. 기숙사 규율 지키기, 언니의 개인적 잔소리를 감내해내는 거. 언뜻 생각하기엔 별거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나한텐 살면서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처음이었던 거야.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돈이지, 돈. 아까 내가 너희는 날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 그래, 절대 이해하지 못해. 난 거지처럼은 못 살아. 윤지영이 앞에 놓인 물을 마셨다. 그래서 스폰서를 하나 만들었어. 40대 초반 남잔데. 뭐 괜찮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대. 스폰서라고 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 나면 드라이브하고 밥 좀 먹고 기분 내키면 호텔에 가서 잠 좀 자면 그만인 거거든. 그 정도 하고 한 달에 몇백씩 용돈 받으면 뭐 꽤 쏠쏠한 장사지. 내가 자주 기숙사에 안 들어오고 외박을 하니까 언니가 내 뒤를 밟아본 것 같더라고. 언제 한 번은 불러서 나한테 그러더라. 너 그렇게 살지 말래. 그러더니 그 개념 없는 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돈 받고 남자랑 자는 건 창녀나 하는 짓이래. 나보고 창녀래. 내 참 어이가 없어서. 평생 우리 아빠 회사에서 수인아 보던 집안 딸년이. 잠깐 우리 집이 휘청하니까 이때다 하고 나한테 돈 몇 푼 빌려줘 놓고 상전 행세에 누굴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주제도 모르고 꼴값한 니튼이라고. 집에 돈도 없어서 알바로 학비 벌어서 어렵게 박사과정 하는 년이.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사니까 애들한테 쌀쌀맞게 구는 거야. 지 삶이 빡빡하니까 남들한테도 빡빡하게 구는 거라고. 응? 별명대로 딱 비사감이야. 비사감. 그래서 손 좀 봐준 거야.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 주제 모르고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려준 거지. 권하람. 내가 비사감을 죽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시원하냐. 응? 김수연. 녹음은 잘 됐고? 난 윤지영의 빗뚤음한 표정을 외면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까 윤지영처럼 신호를 기다리는 검은 얼굴의 형사와 파트너로 보이는 어깨가 보였다. 뭐야. 형사가 왔나? 윤지영이 내 시선이 향한 방향을 바라봤다 저 사람들인가 보군 윤지영이 서둘러 일어섰다 우리도 우르르 윤지영을 따라 나섰다 밖으로 나온 윤지영은 우리를 획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윤지영이 아무 망설임 없이 인도를 가로질러 차도로 내달렸다 신호등을 봤다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택시 하나가 맹렬히 달려온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건너갈 기세다 윤지영은 택시가 달려오는 3차선으로 뛰어들었다 택시는 난데없는 사람에 출연해 급정차도 하지 못했다 윤지영이 하늘로 날았다 뒤늦게 택시의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검은 아스팔트가 붉게 물든다 저게 웬일이야 미쳤나 봐 왜 불쌍해 우리는 소리치고 머리를 휘젓고 눈에 고인 눈물을 훔쳤다 개간 미스테리 2012년 봄호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를 기억하는 세대시라면 제목만으로 이끌려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일을 하기는 했잖아요 수면제를 먹였으니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처리가 됐는지 어떤지 그런 궁금증이 좀 남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소설이었는데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